상당히 안 좋네요. 이제 이런 100억 200억 하는 그런 빌딩은 보통 서민들에게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소위 꼬마 빌딩 시장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 가지고 바닥 경기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이것 또한 한 번 다뤄볼 만한 주제이지 않겠느냐. 청담동도 꼬마 빌딩이 안 나오는데 안 팔리는데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서울 감정가 300억 이하 빌딩 경매 월별 건수가 4년 내 최고 없어서 못 산다던 꼬마 빌딩이 고금리의 수익률 추락. 여러분이 보면 빌딩을 여러분들 그렇게 100원 주고 사면 그 100원을 자기 돈으로 가지고 100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보 잡고 그다음에 돈 빌려 가지고 살 건데 금리 높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장사가 돼야 임대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리 여러분들 그런 가게들이 장사가 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사가 안 되면 상가에 임대료를 못 낼 거고 그러면 뭐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꼬마 빌딩이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 세상을 잘 이렇게 내다보고 투자를 못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꼬마 빌딩이 경매 시장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2년 또 하반기부터 경매 물건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빌린 돈에 금리 부담에 임대 수입이 여러분들 감소해 그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 가지고 물건이 넘어간 거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매를 나온 300억 이하 빌딩 건수는 1113건으로 2022년도에 67건에 두 배 정도 된 거죠. 2021년에는 77건 71건 2021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 꼬마 빌딩 나온 수는 77건 71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꼬마 빌딩을 가질 정도가 되면 보통 서민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건데 결국 계산착오가 일어난 거죠. 빌린 돈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일치가 안 한 겁니다. 그게 이러면 장기적으로 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 물건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게 회복이 크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꼬마 빌딩이 복원이 되겠습니까 물론 오르고 내리는 것이 경제 현상이니까 복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그런 이런 쇼핑의 대세가 온라인으로 밀려가고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력은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5년 전에 여러분들 매출을 상가들이 낼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 보시게 되면 높은 금리 수익률 저하 경제 침체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임대수입 감소고 그다음에 뭐죠 금리 부담이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임대수입이 복원이 되겠냐 이야기죠. 거리로부터 많은 거래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동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요즘이 아니고 별로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 분이 잘 지적을 하셨네요. 고금리 때문이라고요? 가게 장사가 안 돼서 길을 가다 보면 임대라고 쓰인 빈가게가 천지인데 뭔 금리 타령인가요?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인터넷 쇼핑이 구매 패턴에 주류가 됐는데 누가 꼬마 빌딩 사서 임대를 놓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반전 딱 한 시간 했네요.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집중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늘 보는 그런 소개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잘 파헤친 도덕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한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부분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artist arqu rabbit lesb l 감사합니다.